안녕하세요. 저는 리아잉입니다. 한국에서 온 모델 겸치아 리더 이하영입니다. 제가 별명이 되게 많아요. 용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용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요새는 이하돌로도 불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경기장에서 항상 웃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응원하는 저를 보고 여러분들도 미소 짓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만나요. 안녕. 제가 또 시그니처 포즈를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합류하는 날에 NBA 유명 스타 선수분까지 경기에 뛰신다고 들었는데 이제 강렬하게 승리의 길만 걸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만에 왔던 날을 기억해요. 제가 공항에 도착해서 집에 갈 때까지 만났던 대만의 모든 분들이 정말 친절하고 밝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만의 의미는 긍정적이다. 사람들이 너무 밝고 친절하시다. 이런 음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만은 야시장도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시장 음식을 되게 많이 먹었었는데요. 제가 먹었던 음식들 다 맛있었어요. 디저트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근데 저는 되물어 보고 싶어요. 혹시 저에게 추천해 주실만한 대만의 음식이 있을까요? 대만에서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과 친해지고 싶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많이 예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